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존 아사라프 머레이 스미스님이 지으신 부의 해답입니다. 부제는 삶을 지배하고 돈과 성공을 얻어라 입니다. 존 아사라프님은 시크릿에 나올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셨구요. 실제로도 성공하신 사업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1부는 끌어당김의 법칙, 잉태의 법칙, 2부는 행동의 법칙, 3부는 보상의 법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시크릿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하면 현실이 된다라는 법칙이 왜 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양자역학과 뇌과학을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그럴듯 해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2부는 행동의 법칙인데요. 여기서는 30일간의 두뇌 재조정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아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2부 행동의 법칙을 위주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습관은 정확히 무엇일까? 습관은 사람이 어떤 일을 반복해서 할 때 그 과정을 완벽하게 반복하기 위해서 굳이 의식적인 생각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행위를 반복해서 할 때 생성되는 그 어떤 것이다. 습관은 육체적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적용이 된다. 동일한 대상을 놓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국 생각의 습관이 되고 만다. 생각의 습관이 오래 지속되고 반복되면 태도나 믿음이 된다. 믿음은 사람의 뇌에 있는 어떤 신경양상 즉 완전히 자동화될 정도로 깊이 새겨진 어떤 생각들이다. 믿음은 내용이 진실이라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내려왔을 뿐이다. 믿음은 누군가가 그곳에 덮기 때문에 그곳에 있다. 여기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믿음들 즉 생각, 의견, 주변 세상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한 습관들을 놓고 이야기하고 싶다. 특히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에 대한 믿음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라는 비전에 대한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다. 자기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게 문제다. 만일 이렇게 믿는다면 대부분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달성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목표라면 당신은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믿음은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관장하는 뇌 속에 뿌리를 받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의 댓글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분명히 영상의 내용은 정말 좋은 건데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부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성공이나 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욕망보다 수천 배가 강하다. 수입을 열 배로 늘리고 싶은 마음이 당신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습관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수입을 열 배로 늘리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 때문이다. 욕망이나 바람 혹은 그 밖의 의식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습관이 행동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을 훈련하는 방법. 만일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당신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 믿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믿음을 심을 수 있을까? 의식적인 생각은 오래 지탱하기가 어렵다. 습관과 믿음을 바꾸고자 한다면 이 습관과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이 습관과 믿음이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식적인 마음은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잘 세운다. 의식적인 마음의 차원에서는 새로운 믿음을 설계하지만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당신의 무의식적인 측면을 재훈련시키는 것은 두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당신이 믿음으로 가지고자 하는 생각을 일단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둘째, 이 생각을 무의식적인 뇌에 체계적으로 각인시킨다. 가능성의 우주에서 어떤 생각을 하나 선택하는 것은 음식점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고 마음속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맛있는 어떤 요리를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멋진 선택을 했다는 생각에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 아무리 멋진 선택을 하고 식탁에 실제로 요리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넵킨을 목에 걸고 포크와 나이프를 양손에 쥐고서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도 음식은 오지 않는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아직 주문을 하지 않았다. 내가 먹고자 하는 음식이 무엇이라는 내용이 주방에 전달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엇을 먹고 싶은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방에서는 이 음식을 만들 생각도 하지 않는다. 즉 여기서는 단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만 하면 주문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한다고 해서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게 바로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이다.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의식적인 생각을 때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닫고 명료하게 광을 내서 무의식의 차원으로 넘겨주지 않는 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의 차이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정신적이며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즉 소망하는 일이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려면 우선 의식적인 뇌와 무의식적인 뇌 둘 다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우선 의식적인 여러 기능들 즉 상상력 직관력 추론력 등을 사용해서 당신이 소망하는 일에 대한 수정처럼 맑은 그림 다시 말해서 완벽한 씨앗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처음 학습했던 방법을 흉내내는 매우 폭넓은 그러나 단순한 각인 기법들을 사용해서 무의식적인 뇌라는 비옥한 토양에 이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는 없다. 어떤 것을 가지고 싶다는 소망을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리 원하고 또 원해도 원하는 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바람을 당신의 뇌 한가운데 새로운 지지사항으로 각인시킨다면 이 바람을 생각의 습관 즉 믿음으로 변환시킬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이 바람이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걸 막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킬 수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7장 30일간의 두뇌 재조정 그래서 이 앞에는 나사에서 우주인들이 오랫동안 무중력 상태에서 적응을 하려면 거꾸로 보는 상태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 안경을 제작했는데 그 안경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면 사물이 거꾸로 맺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30일 동안 했더니 어느 순간 두뇌가 상을 정상으로 인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뇌를 재조정하는 데는 30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뇌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30일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설정한 목표와 소망들을 당신의 무의식적인 뇌의 신경양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소위 두뇌 재조정이라는 과정을 개발했다. 이것은 의식적인 뇌를 위해서 목표와 소망을 종이에 적은 뒤 잊어버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과정은 당신의 신경망이 목표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신 두뇌의 신경망을 재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날마다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하는 거대한 작업은 아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습다고 할 정도로 쉽다. 사람들이 하지 않을 뿐이지 결코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니다. 하지만 해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뒤에는 두뇌 재조정 6단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새로운 비전을 세워라. 우선 당신 인생의 강력한 재정적인 비전을 세워라. 여기에는 사장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요소, 즉 순자산, 연간 총수입, 그리고 연간 총기부액도 포함시켜야 한다. 당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100% 확실히 알아야 한다. 양자우주가 작동하는 데 모호함이란 있을 수가 없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창조한 씨앗에 모호함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이들 체계에 뚜렷하고 정확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만 이들은 당신이 찾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포착할 수 있다. 무의식적인 뇌는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상한 것에 대한 기억까지도 가지고 있다. 무의식적인 뇌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던 경험과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무의식적인 뇌는 실제 일어난 사건과 상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구분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사건이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겼는지는 구분한다.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든 아니면 상상 속에서 일어났든 상관없이 뇌에 더욱 깊이 각인된 기억은 그렇지 않은 기억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어떤 기억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의 크기를 규정하는 것은 반복과 충격 즉 정서적인 내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다. 이 두 요소 모두 결정적이다. 여기서는 임팩트를 충격이라고 번영을 했는데 강한 인상 그 정도가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1. 반복 반복은 간단하다. 어떤 행동을 단 한 차례만 해서는 그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지 못한다. 동일한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만 그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진다. 반복은 습관을 낫는다. 생각의 습관도 마찬가지로 반복이 낫는다. 사람들이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토록 많은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반복의 문제에 있다. 당신의 선언이 조금이나마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생각의 습관으로 굳어지게 하는 것이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반복하는 것이다. 두뇌 재조정이 발휘하는 막각한 힘이 실천 방법의 탁월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꾸준하게 실천하는 반복에서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충격 반복은 커다란 어떤 감정이 동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습관을 낫는다. 하지만 정서적인 충격이라는 요소가 없을 때 습관의 뿌리는 깊이 내려가지 못해서 습관의 지속력은 허약할 수밖에 없다. 감정과 기억 사이에는 강력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첫 아이의 탄생이나 치명적인 교통사고처럼 강력한 정서를 동반한 사건들은 예컨대 여섯 달 전에 어떤 친구가 우연히 찾아와서 함께 했던 정심 식사보다 뇌에 훨씬 더 강한 충격을 준다. 3. 반복 더하기 충격은 새로운 현실 자 당신의 목표가 올림픽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라고 치자 당신은 우선 금메달을 땄을 때를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떠올려야 한다. 관중들이 열렬하게 환호할 때의 감정 피가 용서 숨치는 감정 올림픽의 귀빈이 당신 목에 금메달을 걸어줄 때의 그 짜릿한 감정 그리고 시상대 위에 서서 울려퍼지는 애국가를 들을 때의 감정을 느껴야 한다. 느낄 수 있는가? 이 모든 감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상상할 때 마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로 시상대 위에 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강렬하고 효과적으로 그런 경험을 경험하고 당신의 무의식적인 마음에 각인시킨다. 이것을 생생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주 반복해라. 그러면 머지않아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당신은 금메달 리스트가 하는 행동을 하고 금메달 리스트가 하는 만큼 연습을 할 것이다. 금메달 리스트처럼 살면서 금메달 리스트가 끌어당기는 주변 환경들을 역시 끌어당길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운동선수, 최고의 연주가, 최고의 배우, 최고의 무용가, 유명한 연설가, 대통령, 성공한 최고 경영자가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비법이다. 당신이 어떤 것을 영상적으로 상상하면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과 직접 연결이 되는 신경망이 뇌속에서 실제로 생성된다. 당신의 청사진을 실제 현실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들을 끌어당기는 씨앗이 만들어진다. 간단한 진리다. 씨앗이 없으면 나무도 없다. 나무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씨앗을 만들어라. 영상적으로 상상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씨앗을 만드는 방법이다. 2단계. 강력한 자기확신을 가져라. 선명한 비전을 세웠다면 이제 매순간 이 비전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이 단계는 결정적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왜냐? 새로운 비전을 인식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이 비전과 반대되는 낡은 믿음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앞뒤가 맞지 않는 믿음에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뇌와 무의식적인 뇌 사이의 관계도 똑같다. 의식적인 뇌가 전하는 메시지. 예를 들면 글로 적은 여러 목표들과 무의식적인 뇌가 진실이라고 믿는 메시지. 예를 들어 믿음. 이 서로 다를 때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은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나는 연간 청소득을 2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높이겠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무의식적인 마음은 여전히 25만 달러에 머물러 있다면 눈으로는 아이를 사납게 노려보는 화가 난 어머니가 입으로는 난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갈등이 있을 때는 언제나 무의식이 이긴다. 언제나.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한 부분일 뿐이라서 우리 자신도 그것을 흔히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질문인가? 아니다. 대답은 너무도 간단하다. 당신의 삶을 바라보면 된다. 뭐가 보이는가?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다. 당신의 현재 삶, 인간관계, 건강, 소득, 생활방식, 사는 곳, 일하는 곳, 노는 곳, 날마다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이 무의식 속에서 붙잡고 있는 그림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창이다. 만일 당신이 파산을 했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는 파산했다. 이게 바로 나다. 거나 아니면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다이다. 만일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여유 시간이 별로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나에게는 시간이 모자라다이다. 만일 당신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성공한 편이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시간과 돈이 충분히 많지 않다면 당신의 믿음은 나에게는 충분한 게 도무지 없다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일 당신이 그래 맞아 충분한 게 없어 하지만 언젠가 머지않아 그런 여유가 생길 거야 분명히 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오산이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다. 무의식에서는 과거나 미래는 없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의 현재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당신의 무의식적인 뇌는 당신을 언젠가라는 미래의 굴레 속에 영원히 가둘 것이고 당신은 호박 속의 화석으로 갇혀있는 파리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드는 것이고 이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도구는 당신의 믿음이다. 만일 당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고 싶으면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싶은지 결정해라. 긍정적 자기확신을 가져라. 효과적으로 자기확신을 할 수 있는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대담하고 선명하고 긍정적이어야 하며 아울러 현재 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인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는 사실 즉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았다. 나는 서로가 만족하는 평생 가는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 라는 진술과 나는 슬프고 외롭게 사는 삶은 정말 원하지 않는다. 라는 진술이 같은 내용을 말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절대로 같지 않다. 두 진술은 무의식적인 뇌에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무의식적인 뇌는 원한다와 원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한다. 다만 서로가 만족하는 평생 가는 인간관계와 슬프고 외롭게 사는 삶 밖에 듣지 못한다. 의식적인 뇌는 하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무의식적인 뇌는 마치 젤리를 후룩 빨아먹듯이 그 이야기 전체를 하나의 인상으로 단번에 빨아들인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초조하게 굴지 말자 라고 말한다고 치자 하루에 이런 말을 당신 자신에게 몇 번이나 할 것 같은가 족히 수십 번은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번 수만 번 반복된다. 당신에게 누구보다도 압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보다 당신의 귀에 그토록 많이 속삭이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문장으로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 목록 만들기. 자 이제 당신 차례다. 나의 대답이라는 노트에 당신의 강력한 비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하며 또 당신이 원하는 여러 믿음들을 대변하는 긍정적인 글들을 다음과 같이 적어보자. 그래서 예시를 쭉 나열하고 계시는데요. 몇 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열정과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성공한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돈을 늘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설정한 여러 목표와 꿈을 쉽게 달성한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나는 무엇을 하든 언제나 부유하고 성공한다. 나는 내가 가진 재산과 행운을 매우 현명하게 사용한다. 나는 내가 설정한 목표와 꿈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다. 나는 돈을 많이 버는 데 필요한 미천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온갖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강력한 창조자다. 나는 내가 누리는 행복과 풍족한 번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내가 설정한 재정적인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 나는 천재이고 매순간 지혜를 발휘한다. 나는 내가 선택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집중을 하고 끈질기다. 나는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시각화하며 이것을 완벽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나는 행복하고 나 자신과 아무런 갈등 없이 평화롭다. 나는 내가 강력해지도록 허락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자기확신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비전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설정하는 자기확신 내용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선명하고도 강력한 표현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완성될 때까지 시간을 들여서 정리하고 수정하고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위에 예시한 목록에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자기확신의 사례들을 제시했다. 당신의 창조적인 과정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다. 만일 위에 열거한 목록 가운데서 당신이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적어도 된다. 하지만 이 목록에서 골라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이건 그저 예시를 든 것뿐이다. 어떤 진술을 본인이 직접 작성할 때 그 진술은 가장 강력해진다.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3단계 긍정적 기억으로 뇌 속 신경회로를 바꿔라. 당신이 선택하는 어떤 믿음이나 자기확신의 충격을 심화시키는 소위 신경접속이라는 기법이 있다. 어떤 다른 기억과의 연관성 속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강력한 감정들을 새로운 믿음과 연결시킴으로써 신경연결을 완수한다. 신경연결은 늘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어떤 특정한 냄새를 맡고 예를 들면 가을에 낙엽을 태울 때의 냄새. 오랫동안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이 오븐 속에서 조리되면서 내는 냄새를 맡고 아늑하게 먼 과거의 기억이 갑자기 생생하게 떠오른 적이 많을 것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자연과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몇몇 강력한 기억들은 특정한 냄새, 특정한 소리, 특정한 촉감과 연관되어 우리 뇌의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 우선 당신의 기억 창고에서 여태껏 살아오면서 특별히 강력한 힘을 느꼈던 긍정적인 사건 혹은 짜릿한 전율이나 승리감을 느꼈던 순간을 검색해라. 당신이 찾는 것은 뇌에 이미 존재하는 신경문이다. 이 신경문의는 고착성, 즉 어떤 생각이 들러붙을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눈을 감고 잠시 그때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라. 당신이 무엇을 보는지, 듣는지, 냄새 맡는지, 어떤 촉감을 느끼는지, 요컨대 무엇을 경험하는지 자세하게 관찰해라. 모두 마쳤으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라. 이 경험이 촉발하는 감정들을 환기시킬 수 있는 단어들을 나열해도 괜찮다. 그럼 이제 당신의 자기 확신 내용을 선택하라. 가능하면 짧으면서도 당신이 새로운 믿음으로 각인하고자 강력하게 원하는 진술을 선택해라. 나는 나는 뛰어나고 정통한 사업가다 라는 진술을 선택했다. 성장하는 동안 나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믿음이며 지금까지도 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눈을 감고 그 강력했던 기억을 떠올려라. 당시의 모든 감각적인 느낌을 떠올려라. 그리고 그 느낌들이 당신에게 충만할 때 당신이 선택한 진술을 반복해서 말해라. 소리를 내어도 좋고 마음속으로만 말해도 좋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든 아니면 마음속에서만 일어난 사건이든 간에 어떤 사건이 강력한 감정을 환기시키면 뉴런이 시냅스 간격을 뛰어넘을 때 신경전담물질과 함께 단백질이 방출된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사건은 신경회로에 결합이 되는데 이 결합의 강도는 이 사건이 중성적인 생각이나 기억일 때보다 더 강력하다. 당신이 이 강력한 사건을 떠올려서 과거의 그 감정에 젖어들면 단백질은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방출된다. 당신이 새로운 자기확신의 내용을 그 사건에 접합시킬 때 그 생각을 기존의 이 신경회로에 물리적으로 강하게 묻게 된다는 말이다. 그럼 여기에서 내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겠다. 나는 17살 때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농구선수로 장학금을 받았다. 지금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어떤 경기에서 나는 포인트 가드로 나서서 댐 브로더라는 굉장한 선수와 호흡을 맞췄다. 그때의 그 느낌이 너무도 강렬하고 생생해서 언제든 그때의 그 느낌을 되살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서 농구 코트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그 느낌에 흠뻑 젖어든다. 그리고 나는 뛰어나고 정통한 사업가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무의식에 주입하고 싶은 이 새로운 믿음을 그 멋지고 신나는 느낌에 접합시킨다. 그 느낌을 기존에 있던 신경회로에 접합시킴으로써 30년도 더 된 그 멋진 느낌이 나의 새로운 믿음과 공명이 일어나도록 한 것이다. 정말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강력한 감정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고 있는 자기 확신의 목록과 연결을 시키면 자신의 자기 확신 목록이 잠재의식에 완전히 각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토니 로빈스가 지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일깨우라는 책에서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4단계 신경회로 변경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라. 신경회로 변경을 위한 재료는 당신의 비전과 자기 확신 내용을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써 당신은 이 비전과 자기 확신 내용을 모든 감각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뇌에 전달할 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각인 비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글로 쓴 진술. 단지 타이핑만 할 수도 있고 판자에 붙일 수도 있다. 녹음기록. 목소리만 녹음할 수도 있고 배경음악을 깔 수도 있다. 잠재의식 매체의 그림이나 사진 그리고 비전보드. 1. 글로 쓴 진술. 비전의 진술 가운데 현재로서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출력해라. 자기 확신 내용을 한 장으로 추격하는 게 좋다. 이걸 코팅해도 좋고 다이어리에 끼워 보관해도 좋다. 2. 녹음기록. 당신이 자기 확신 내용을 읽는 것을 녹음해라. 이 녹음 내용을 두뇌 재조정 과정에서 활용해도 좋고 하루 종일 아무 때나 들어도 좋다. 잠재의식 매체. 작은 음량의 오디오 파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틀어놓고서 다른 일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4. 비전보드 만들기. 당신이 얻고 싶은 사물, 즐기고 싶은 활동, 살고 싶은 장소, 누리고 싶은 생활 방식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을 잡지에서 오려내라. 이렇게 오려낸 것들을 두꺼운 판지에 붙여서 소망하는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 비전보드를 벽에 붙이던지 책상 위의 벽에 줄지어 걸어놓던지 항상 볼 수 있는 자리에 놓으라고 합니다. 얻고자 하는 사물이나 상황의 그림이나 사진도 중요하지만 이미 성취한 사물이나 상황 역시 소중하다. 감사하는 마음과 자긍심은 무한한 가능성의 양자장과 좀 더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 비전보드는 무의식적인 뇌의 열망을 각인시키는데 특히 강력한 도구다. 한 장의 사진이 천마디 말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영상 이미지가 무의식적인 뇌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이다. 그래서 비전보드를 만들어놓고 잊어버렸다가 한 10년 후에 그걸 다시 보면 비전보드에 썼던 것을 다 이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5단계 매일 30분 이상 명상으로 무의식 훈련하기. 비전과 자기의 확신 내용을 설계하고 글로 적고 또 이것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다듬고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출력해서 판지에 붙이는 전체 준비 과정은 당신의 의식적인 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능력들을 활용한다. 이제 당신에게 여러가지 도구가 주어졌다. 바로 여기에서 실질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 영상 이미지들을 무의식에 각인시켜야 한다. 이런 작업은 하루에 30분 혹은 그 미만의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다. 이 작업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면 그만큼 당신의 새로운 비전과 믿음은 더 빨리 무의식에 각인될 것이고 아울러서 그만큼 빨리 당신이 원하는 결과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랜 시간 실천하느냐가 아니다. 실천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날마다 같은 시간에 하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는 24시간 주기의 리듬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다.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연속해서 닷새를 하면 비록 닷새 연속으로 하긴 하지만 시각이 일정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능력 개발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상적인 시각은 지나치게 집중이 잘 되는 때가 아니라 몸이 조금 피곤할 때다. 의식적인 뇌의 여과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비몽사몽의 순간이 무의식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이다. 이상적인 시각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와 저녁에 자기 전이다. 낮시간에 잠깐씩 도둑잠을 자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때가 두뇌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날마다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게 좋다. 적어도 10분 동안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만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라.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라. 방해가 될 만한 요소는 모두 제거하라. 1. 명상. 명상은 두뇌 재조정 과정의 토대다. 이 토대가 있어야지만 새로운 믿음, 목표 그리고 열망이라는 구조물을 무의식적인 뇌 속에서 지을 수 있다. 명상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충격은 뇌가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대기업인 오라크리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레리 앨리슨은 회사의 경영진들에게 하루에 3차례씩 꾸준하게 명상을 하라고 지시한다. LA 레이커스의 전설적인 감독이었던 필 잭슨도 선수들에게 명상 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30년 내지 40년 동안 명상과 명상의 효과를 주제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논문들은 명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명상은 집중력, 관찰력, 활동력, 창조성과 지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요.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내면적인 평온함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명상은 행복감과 자긍심을 향상시킨다. 근심과 걱정을 줄여준다.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향상시킨다. 양자장에 대한 인식력을 증진시킨다. 사람들은 보통 일상생활에 너무도 깊이 매몰되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또 하기 때문에 우리 뇌는 흔히 섬세한 어떤 신호들을 놓쳐버리고 만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희망까지도 말라버린다. 명상은 뇌를 훈련시키며 이 훈련이 성과를 거두면 새로운 목표와 비전에 대한 메시지에 더 잘 집중하고 또 이것을 방출할 수 있게 되며 또 이 비전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해법들과 도구들과 자원들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파수가 더욱 잘 맞추어진다. 명상은 시간 낭비를 줄여주고 중요한 것을 얻기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람들은 대부분 과도하게 열심히 일한다. 보통 열심히 일을 해야지 놀라운 성과를 거둔다. 하지만 무작정 열심히만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삶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면서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어붙는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다. 자연에 있는 것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일을 한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것들은 자신이 성장할 문제를 놓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연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저 자연 속의 자기 삶을 살면서 자기의 물리적 존재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계획을 충족시킬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 이 명상하는 방법.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 몇 분 동안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집에서 찾아라. 처음에는 6에서 7분 정도의 시간을 들이면 충분하다. 마음은 정신적인 근육이나 마찬가지다. 이 정신적인 근육을 2두근이나 3두근을 움직일 때처럼 움직이고 싶을 것이다. 그냥 조용히 그리고 편안하게 앉아라.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그냥 앉아도 좋다.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편안한 자세를 찾는 일이다. 충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앉으면 된다. 그런 다음에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집중해라. 코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마셔라. 그 다음에는 입으로 숨을 뱉어라. 두세 번 더 같은 방법으로 호흡을 해라. 그런 다음에는 입을 다물고 코만으로 자유롭게 숨을 들이마시고 뱉어라. 이때 모든 관심을 인중에 집중해라. 이 과정을 6에서 7분 동안 계속해라.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이 이리저리 떠돌기 시작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이때 이런 현상을 판단하려 들거나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 마라.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하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는 호흡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인중에 집중해라. 그렇게 이완된 자세로 계속 앉아서 자기 호흡을 주시해라. 처음 몇 분 동안에는 자기 마음을 쫓아다니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하는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아무리 호흡에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은 자꾸만 흐뜨러질 것이다. 어린아이를 지키고 앉아서 기회만 있으면 달아나는 아이와 끊임없이 씨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잘못하는 게 아니다. 잘하고 있다. 며칠 동안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의식적인 마음의 햇빛을 전두엽의 돋보기에 모으는 것임을 기억해라. 의식적인 집중이라는 근육을 훈련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호흡에 얼마나 잘 집중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할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집중하는 게 점점 더 쉬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양자우주에서 관찰과 집중은 결정적일이 만큼 중요하다. 우주에는 의도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다. 전두엽을 훈련시킴으로써 그리고 호흡을 관찰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평정하게 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의도와 집중의 힘을 키운다. 매일 이 연습을 해라. 대략 2주가 지난 뒤에는 명상시간을 15분으로 늘려라. 2주가 더 지난 뒤에는 가능하다면 이 시간을 30분으로 늘려라.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만일 하루라도 빼먹으면 호들갑을 떨면서 실패했다고 자측하지 말라. 느긋하게 해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부터 다시 연습을 해라. 이 훈련을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당신이 보내는 하루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언제부턴가 깨달을 것이다. 모든 것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주변의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심오한 의식을 하게 될 것이다. 또 가장 중요하게는 소망과 목표의 여러 요소들이 마음속에서 집중되고 또 삶 속에서 구체적인 형상을 취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명상은 건강과 삶에 유익한 온갖 종류의 부가급부를 제공한다. 하지만 명상은 특히 두뇌 재조정에 필요한 강력한 토대가 된다. 다른 유형의 여러 뇌파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면 당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은 한층 쉬워질 것이다. 보통 사람이 얼마나 자주 집중력을 잃는지 기억하고 있는가? 6초나 10초에 한 번씩 집중력을 잃는다. 명상을 하면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오래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럴 때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요소들의 양자장이 반응하고 공명하고 또 이것들을 제공할 가능성이 열린다. 즉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실현하게 된다. 제가 여기를 정말 자세하게 읽고 있는데요. 명상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하지만 명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대로 한 번 쫓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말 설명을 잘해주고 계시고 있거든요. 3. 시각화 과정 명상을 끝내자마자 몇 분 동안 당신의 비전을 머리에 떠올려라. 비전을 드러내는 한 편의 영화를 그저 머릿속에 상영한다고 보면 된다. 명상과 마찬가지로 시각화 역시 이완된 자세에서 눈을 감고 시작해라. 정신적인 어떤 그림을 직접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예를 들고 계십니다. 은행으로 가서 나를 담당하는 여직원을 만나는 내 모습이 보인다. 그녀는 따뜻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어서 좋겠다면서 가볍게 축하 인사를 한다. 나는 내가 바라는 옷을 입고 내가 바라는 차를 물고 내가 바라는 음식을 먹고 내가 바라는 만큼 건강하고 내가 바라는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내가 바라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들이 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선명히 펼쳐지는 게 내 눈에 보인다.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 계속 또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색하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 연습은 하면 할수록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떠오르는 영상도 점차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선명함이 힘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날마다 늘 동일한 이미지를 떠올리려고 노력해라. 빼먹지 않고 날마다 이 훈련을 해서 동일한 이미지들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을 때 날마다 꾸준히 하는 반복 훈련의 길을 시원하게 낸 것이나 다름없다. 곧 쉽고 또 신속하게 그 이미지들을 떠올려서 자기 마음의 스크린에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극장에서 영화를 보듯이 이 이미지들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시각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매력적인 청각적인 요소도 잊지 말고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그리라고 합니다. 시각화한 뒤에 몇 분을 들여서 자기확신 내용을 다짐해라. 소리를 내어서 자기확신의 진술물들을 읽을 수도 있다. 녹음해둔 게 있으면 그걸 활용해도 된다. 이 과정에서 자기확신의 내용이 담고 있는 진리를 느껴라. 마음속의 그림을 보아라. 혹은 이 자기확신의 내용들을 성취했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 느껴라.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명상 몇 분, 시각화 몇 분, 그리고 자기확신 몇 분. 이게 다다. 시각화를 정말 잘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6단계 신경공학 기술들을 활용하라. 세상에 대한 비전과 선언을 무식적인 뇌에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들이 속속 개발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오디오. 쉽게 자기확신 내용을 꾸준하게 들을 수 있다. 2. 잠재의식 유튜브. 잠재의식 영상도 하루 종일 틀어놓을 수 있다. 명상을 위한 팟캐스트. 뇌가 명상 상태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경이로운 팟캐스트들이 많이 있다. 의심을 느껴라.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라. 날마다 하는 이 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불편하고 불안하며 또 의심을 할 수 있다. 나는 1년에 50만 달러를 벌고 있다. 라고 자기확신의 진술을 말할 때 머릿속에서 야 아니잖아. 너 왜 자꾸 거짓말을 해. 라는 목소리가 들릴 수 있다. 이 목소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것이다.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어떤 지점이 있다. 연간 촌소득 50만 달러의 기회들이 당신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는 어떤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과 선택이 바뀌는 것도 보일 것이다. 새로운 기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온갖 새로운 자원들이 나타나고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다. 당신의 사업이 바뀌는 걸 보기 시작할 것이다. 사실 당신의 삶도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먼저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즉 이런 식으로 자신이 달성하고 싶은 것을 잠재의식에 각인을 시키면 가장 먼저 자신이 바뀐다고 합니다. 자신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들이 여러 군데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가 나타날 수도 있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의 해답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도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좋아가지고 길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책을 허무 맹랑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가능성이 높은 이론을 듣더라도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실행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다.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밑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여기서 얘기하듯이 30일 정도를 실현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한 일주일만 해도 뭔가 바뀌었다는 것을 자신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 실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에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